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이번이 챗집 bt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오픈 AI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오픈 AI가 창업된 어떤 창업 멤버들, 그리고 초기 창업됐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라든지, 초기 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후반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실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창업 멤버가 CEO의 샘 엘트만, Y 컴비네이터 대표였죠.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셀에 했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주로 돈을 많이 댔겠죠. 그리고 투자자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일리아 사스케버, 구글 브레인 출신이고, 치프 사이언티스트, 연구자로서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코파운더 중에서 이 세 명이 다 파트타임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누군가 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렉 브록만이라고, 스트라이브의 CTO로 있었던 그렉 브록만이 나서서 사람들도 모으고, 멤버도 이야기하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창업하고 나서도 처음 시작한 자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해놨는데, 이게 그렉 브록만의 아파트입니다. 그렉 브록만은 자기 사는 데에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자 그럼 여기서 일합시다 라고 하고 일을 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건 지금 보니까 제 느낌에는 슈만 같구요. 여기가 아마 청인가, 엔지니어 출신인 것 같고, 트레버 블라그웰 같구요. 뭐 이런 분들, 여기 여기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여 가시고, 처음 스타트를 했다 그러고, 같이 모였는데 첫날 일하는데, 화이트보드가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도 사가지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픈 AI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그 뒤에 뭘 하게 되느냐, 모으고 보니까 지금이야 GPT 하고 자연어 처리로 유명했지만, 당시에 이제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뭐 회사가 아니죠. 일종은 가까이를 뭐 이렇게 일종의 기부를 받아 가지고 만든 그런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강화학습의 대가들이나 강화학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학습은 이제 알파고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강화학습 때에 대한 강의 영상은 여기 따로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학습을 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우리가 오픈 AI로서 새롭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합시다.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달 뉴립스, 지금은 뉴립스로 바뀌었는데, 닙스에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아 이게 뭐야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짐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오픈 AI 짐이라고 불렀던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강화학습이 뜨고는 있는데 강화학습 연구자들이 되게 쉽게 강화학습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까다롭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모토 하에 여러 개의 게임 비슷한 이렇게 뭐 도시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족보행 같은 걸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이런 거, 이건 루나레드라고 하는 건데, 착륙하는 거, 돌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건 무조코라고 해서 기계적인 어떤 이런 거 해주는 건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얼굴 사진이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로봇 스모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인공지능들이 스모처럼 해 가지고 막 싸우는 경쟁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1번 타자였어요. 일단 뭔가를 내놓은 걸 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오픈 AI를 진짜 유명하게 한 거는 이런 짐 환경은 아니었고, 아마 처음으로 뉴스에 오픈 AI가 크게 연급이 되었던 거 같은데, 그 전에는 사실은 일 좀 받았대. 여기 멤버가 누구누구래.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같은 사람 얘기 나오고 뭐 이랬었던 건데, 어쨌든 자기네들의 프로젝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건 이겁니다. 이게 오픈 AI 5라고 한 번쯤 AI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로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을 건데, 이게 도타거든요. 도타2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AI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라든지 이런 키보드 같은 움직임을 사람의 기계적인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에서 다섯 명의 사람이 AI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한다고 쳤을 때, 진짜로 그 도타에 들어가 가지고 팀플에서 월드 챔피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한 건데, 놀랍게도 거의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면서 잘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오픈 AI가 진짜 강화학습에 있어 가지고는 파워하우스고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채찌PT 설명할 때 잠깐 설명 드렸지만, RLHF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RLHF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하는 건데, 이걸 DeepMind하고 같이 발표한 논문도 그 시기쯤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GPT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기존에 공동 창업했었던 멤버가 아니고, 뛰어난 젊은 리서처가, 연구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알렉 레드포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스턴에 있는 얼린공대 출신이고, 2016년에 졸업했으니까, 진짜 졸업하자마자 오픈 AI에 사실은 조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친구 사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추적 조사하듯이, 얘 뭐하는 애가 다 찾아봤었는데, 트위터 히스토리를 보니까, 과거에는 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오픈 AI에 엔지니어링 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터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 만들고 이러다가, 이 친구가 2017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GPT입니다. Generative Pre-Training. 원래는 강화학습 쪽으로 많이 하다가, 본인이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성형 AI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문장 생성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었던 그런 접근을 했던 건데, 그 일자자로서 알렉 레드포드가 GPT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되고, 이게 이제 오픈 AI의 큰 방향성을 강화학습 쪽에서, 이런 빅모델 쪽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알렉 레드포드가 GPT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주도한 게 있는데, 그게 클립입니다. 이거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얘기 안 할 건데, 채찌PT 말고 또 최근 AI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table Diffusion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있거든요. Stable Diffusion 같은 경우에도, 앞단은 사실은 그림을 말하는 대로 잘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하고 그림하고 매칭시키는 AI가 필요하잖아요. 그 매칭시키는 AI는 여전히 다 클립 기반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약자거든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일종의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알렉 레드포드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뒤에 GPT 2, 3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OpenAI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조직 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공동 상업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OpenAI에 공식적으로 손을 뗀다는 선언을 2018년 말에 하게 됩니다. 혹자는 OpenAI가 상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 투자를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머니 특히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건 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말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원 투자한기 2019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 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테슬라가 AI 컴퍼니로 거듭나기 위해서 AI를 강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OpenAI하고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손을 좀 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쿨하고 이제 나름 그래도 여전히 OpenAI의 예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일 큰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투자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손을 떼면서도 내가 투자한 돈은 도네이션 한 거니까, 기부한 거니까 기부한 건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또 일론 머스크가 OpenAI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혼자 가진 않았고요. 공동 창업자 중에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테슬라의 AI 센터에 앉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안드레이 카파치.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스트럭터이기도 세계적인 페이페이 리 교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낸 리서처 연구자이기도 한데 이 친구를 테슬라에 데리고 가서 테슬라 AI를 강화시키는데 활용을 하게 되죠. 가장 최근 뉴스를 보니까 안드레이 카파치가 테슬라를 떠난다 이게 한 5, 6개월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OpenAI 다시 합류한다고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역시 OpenAI 쪽하고 안드레이 카파치가 조금 더 잘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GPT를 보면서 드디어 큰 기업들도 이제 좀 눈뜨고 좀 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GPT2부터 굉장히 좀 싹수가 보였거든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빅모델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티아나델라하고 둘이 이렇게 보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OpenAI의 1밀리언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단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OpenAI 입장에서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OpenAI는 1조 원이라는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긴 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강화학습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 좀 돌려도 금방 10억, 20억 이렇게 돈이 날아가니까 이거 기부금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 인재 싸움인데 인재들이 큰 기업에는 스톡옵션도 있고 이래서 미래에 잘 될 거 안다 그렇게 갈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영리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꼬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월급도 더 많이 안 주면서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 확보의 큰 애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고신끝에 그러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영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 금액의 100배까지 캡을 씌워요.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 많긴 해요. 왜냐하면 구글조차도 초기 투자 엔젤 투자가 아니고 기관 정도 생각하면 초기 기관 투자에 많이 벌어봐야 몇 십 배 정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면 그냥 계속 영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긴 한데 여튼간에 오픈 AI 여기 좀 내세운 것은 기존 비영리 오픈 AI가 전체 결정을 다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기는 해요. 여튼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으면서 그 투자 금액도 되게 중요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zure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인프라 중에 그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이제 마음 놓고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GPT3, ChatGPT 이런 거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고 더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전에 GitHub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저장소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GPT를 기반으로 해서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빙이라든지 이런 검색해진과의 연결, 오피스 제품과의 연결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검색이 있었고 내부의 AI 엔지니어 집단도 워낙 컸기 때문에 오픈 AI한테 그런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최근에 ChatGPT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 거고요. 앞으로 오픈 AI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픈 AI가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hatGPT에 경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나 기업들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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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